8월 16일 연중 제19주간 수요일 입당송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합당에서 죽었다 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모합평야에서 예리코 맞은 쪽에 있는 너보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단까지 이르는 기랏, 온 납탈리, 에프라임과 무나세의 땅, 서쪽 바다까지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내겹, 그리고 초아르까지 이르는 평야지역, 곧 야자나무 성읍 예리코 골짜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내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기는 해주지만 네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합당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그를 모합당 벳 푸오르 맞은 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의 나이가 백스무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합 평야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곡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를 애도하는 애곡 기간이 끝났다 모세가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징과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놀라운 대협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협을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찬양 노래 울려 퍼지게 하여라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입으로 그분께 부르지졌으나 내 혀 밑에는 찬미 노래 있었네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알렐루야 보금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보금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요즘 매우 무덥고 연일 국직성 호우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활기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마테오 보금 18장은 전체가 공동체 설교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보금은 공동체 생활에서 이탈하는 이들을 교회로 이끌고 서로가 성숙한 하느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동안 나의 삶을 지배하는 습관과 문화들은 하루아침에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준비가 부족한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스스로 무너지는 경험을 맛보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목자 없이 양처럼 방황하기도 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도 됩니다 이렇게 멀어진 주님과 형제들과의 거리는 종처럼 좁혀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하느님의 마음에 불을 일으켜 타오를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머물러 봅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갈라진 형제들을 다시 교회에 이끄는 화해의 기술과 성교 방법을 넘어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성장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고 하느님과 멀어져 갈 때 그를 위해 혼자 만나는 것보다 먼저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마음을 모아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본능적으로 취하고 싶었었던 자신의 능력에서 벗어나 하느님과의 일치하는 방법을 영성체 이후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를 기도를 통해 다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결국 형제들을 교회로 이끌고 하느님 나라와 연결하여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회를 떠나가나 힘겨워하는 형제들을 더 이상 무가심 속에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도 상처많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내 영혼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식을 줄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걸으셨던 그 길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당장의 효력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영적 투쟁을 통해 승리의 월계간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해계로 이끄는 예수님의 비법은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 환호성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다 라는 말씀을 마음속 간직하며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소임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은 나에게로 오너라 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으며 내 안에 살게 되리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사랑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나는 구원이로 나는 생명이로다 나 그를 사랑하리라 나 quem을 사랑하여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사랑해 하리 나 그를 영원히 plants 영원히 살게 하리 영성채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영성채후 기도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채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